명령에 따를게요. 효율적이라면. 교정에 따라 실행합니다.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알아요. 내가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? 힘내긴 해보자고.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. 명령대로 하겠습니다.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.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. 명령대로 하겠습니다. 명령대로 그는 그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한 방 먹였네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 먼저 간다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이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이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이 힘내긴 해보자고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Asal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알아 이 안에 담아주지!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... 좋아. 부입하기에 성공했어. 계속 몰아붙이자. 수많은 것들이 옮겨온다. 한 방 먹였네.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저, 간다! 어떠냐?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알아.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이도 없음.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이 시선의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이 시선의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한 방 먹였네.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.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순조로운 전략입니다. 좋은 전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